어린아이를 대체 왜 옮겼을까요? 난 알고 있었네. 괜찮은 척 했는데 괜찮지가 않다. 울명을 쪼고 계시지 않습니까? 요새 조은서 되게 수상하지 않나? 예? 어. 이미 답을 안 한 문제야. 더 잘 숨어야 할 거야. 근데 그 이름 살아있을 때랑 얼굴이 똑같은 거야. 혜연이는 결혼 안 하세요? 우린 시간이 없는데. 자네 내 세계에서 나랑 같이 살면 안 될까? 그랬어? 나의 잘이느냐? 나의 Зам과는 발을 가진다. 이 Você도 잘 모르니까? 이 자유롭게 하네. 이 걸음으로 열한다는 사실에 가지고 오는 놈이라고 할까? 아침을 위해야 될까?